나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어 내가 좀 너무 막 사는 게 아닌가 제 최종 목표는 스타 강사잖아요 만약에 진짜 어찌어찌 우열곡절 끝에 한 10년 후? 몇 년 후가 됐더니 이제 강사, 스타 강사가 되어버렸어 강사가 됐어 근데 내 과거의 행적들이 과연 남을까요? 방제 좀 바꾸시죠 지금 3명 다 있는데 야 너네 그니까 알았지? 내가 앞으로 너네 이제 그럼 미션을 내줄 테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봐 과일아 용아님 지금 댓글 보고 있으면 부탁할게요 차단 좀 풀어주세요 이러는데 내 방송에서도 차단 당할래? 과일아? 우진이 어서와라 밍어!